자, 첫번째 새벽뉴스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네, 첫번째 뉴스는 조선일보 일면에 선거판세 관련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네, 화면 보이시나요? 네네, 수도권 4개 승부처 가운데 여당이 한 곳, 야당이 세 곳이 우세하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총선 D-15일 5개 지역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은 63에서 73%가 의대 2천명 증원을 찬성한다고 나왔네요. 기사 본문을 좀 보시면 조선일보 TV조선이 K-STAT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2일부터 24일 서울 종로 중성동갑 동작을 경기 남양주병 광주 광산을 5곳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응답이 반대보다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료계획에 대한 찬성 여론은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지 않았고 여당 후보들은 고전을 면치 못했다. 이렇게 시작이 됐네요. 자, 그리고 총선 격전지 여론조사 지지율입니다. 그래픽 한번 보시죠. 서울 종로에서는 곽상원 민주당 후보가 43%, 최재형 국민의힘 후보가 33%, 금태섭 신당이죠? 4% 차지하고 있네요. 개혁신당입니다. 그리고 서울 중성동갑입니다. 전현희 민주당 후보가 43%, 윤희숙 국민의힘 후보가 27%로 나타났네요. 그리고 서울 동작을입니다. 류사명 민주당 후보가 34%,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가 4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남양주병입니다. 김용민 민주당 후보가 47%, 조광한 국민의힘 후보가 30%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광산을입니다. 민영배 민주당 후보가 57%, 이낙연 새로운 미래인가요? 네, 13%로 나타났죠. 이번 조사는 조선일보 TV조선이 케이스테 리서치에 이래해 2024년 3월 24일부터 22일부터 24일까지 각 지역구의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입니다.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간 봤던 여론조사에서 크게 미동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기사 말미의 최병천 신성장 경제연구소장의 분석에 따르면 의대 정원 확대에는 동의하지만 정부와 의료계가 대립하면서 정부 여당의 지지율 상승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협상이 타결될 경우 지지율 변화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양승함 연세대 명예교수는 대통령이 강고한 불통 이미지를 벗고 유연하게 대처한다면 여당이 반전의 계기를 잡을 수 있다고 했다. 네. 일면톱의 오늘 조선일보에 이런 여론조사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네.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뽑아봤고요. 보름 남았는데 아직 반등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네. 반등의 여지는 있고 좀 더 뭐인가 후보들이 각고의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레터에도 이정현 후보의 과거 사례를 좀 달아놨지만은 네. 좀 이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음... 후보들의 시간이죠. 네. 후보들이 열심히 뛸 수밖에 없어요. 어... 그렇습니다.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두 번째 기사 한번 볼까요? 음... 조국 당 돌풍의 20대 어이없다. 남미 이야기인 줄 알았다. 그들은 왜 조국 혁신당 외면하나? 이런 컷으로 어... 새벽에 또 조선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까지 추월하고 있다. 하지만 조국의 유세현장을 가보면 40, 50 지지자가 대부분이고 20대는 찾아보기 어렵다. 진보 중년들의 뜨거운 지지가 뜨거울수록 20대의 반응은 싸늘하다. 외신을 보는 것 같다. 관심조차 없다는 식이다. 25일 공개된 조선일보 여론조사에서도 20대의 조국 혁신당 지지도는 2% 서울 동작을 중성동갑 5% 서울 종로 경기 남양주병에 불과했다. 전 연령대 중 가장 낮은 수치다. 네. 20대들이 조국 돌풍을 바라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범죄자가 유력 정치인 넷플릭스 드라마 보는 듯 국힘 지지 얘기도 못하는데 조국 지지? 또래 사이에서는 상상도 못해 공정의 룰 다 어긴 조국의 제기? 어이없다. 윤석열 정부의 불만을 시원하게 대변해줘서 지지받는 듯 뭐 이런 식의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상당수의 20대는 2019년 조국 사태 당시 조 대표 자녀의 장학금 특혜 증명서 위조 대리시험 논란의 경악을 넘어 정치 자체의 환멸을 느꼈다고 한다. 취업준비생 신용철 씨는 민주당의 대선 패배 역시 조국 사태의 20대가 등을 돌렸기 때문이라고 했다. 반면 서울의 한 캐피탈 업체에서 근무하는 조정선 씨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만을 가장 시원하게 풀어줘서 뜨는 것 같다며 현 정부가 금감원 등의 검사들을 앉혀서 업계에서도 싫어하는 여론이 상당하다고 했다. 뭐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 것 같고요. 조국 혁신당 김보협 대변인은 아직도 20대가 많이 화가 나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앞으로도 계속 그 마음에 다가가기 위해 당 차원의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기자가 4명이나 붙었었네요. 카메라 저 주시고요. 조국 씨는 2심에서 징역 2년형 받았잖아요. 보통 일반인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2심에서 징역형 2년형을 받았다. 그러면 바로 법정 구속이에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바로 들어갑니다. 근데 조국은 풀어줬잖아요. 어떻게 이 사법부의 온정주의가 조국 같은 사람한테는 이렇게 따스하고 일반인들은 그런 혜택을 누르지 못하는지 참 뭐랄까 그런 장면들을 보고 있으면 이 나라 사법부가 얼마나 힘있는 자들에게 유리한가 그런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죠. 네. 이따가 저 우리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울 후보 인터뷰에서도 보시겠지만은 그 박용찬 후보가 MBC 그 뉴스데스크 진행하셨거든요. 그래서 MBC에서 나중에 탄압을 받고 뭐 소송을 하고 했는데 전부 다 이겼어요. 전부 다 이겼는데 여튼 개인이 기관이나 국가를 상대해서 그렇게 소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고 어렵고 힘든 길인데 조국 같은 경우는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서는 뭐예요? 대법원 확정 판결은 2심까지 적용된 법리가 문제가 없는지만 보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 그냥 확정입니다. 그런데도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을 지지한 사람들 뭐 40, 50세대가 대부분이라고 하는데 참 뭐인가 조국 당의 돌풍을 보면서 아 우리나라 정치가 이 정도로 퇴화가 됐구나. 그런 마음을 그런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요. 정말로 뭐인가 이재명 조국처럼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정당 정치를 한다. 정당 정치를 하면서 막대한 권력을 쥐고 의회 권력을 휘두른다. 과거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상상도 못할 일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펼쳐지고 있어요. 왜? 민주당 정권이 띄엄띄엄 퐁당퐁당 집권하면서 이런 분위기를 바꿔놨다니까. 분위기를 바꿔놨습니다. 재판 받으면 뭐 어때? 막말하면 뭐 어때? 다 나와가지고 뭐 하는 거잖아요. 너무나 안타깝고 다시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게 되는 상황이 펼쳐질 것 같아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뭐인가 아 세 번째 조간 뉴스입니다. 중앙일보 오면이네요. 자 이것도 이재명 관련된 뉴스입니다. 보여주시죠. 네. 이재명의 거칠어진 입 연일 턴핵 시사 친명들도 고개 돌린다. 네. 중앙일보 정치면에 걸린 기사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네. 4월 10일 총선일이 가까워지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시사한 듯한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 대표는 25일 경남 김해 유세에서 나라가 이렇게 순식간에 망가지는 것을 본 적이 있나라며 차라리 대통령이 없으면 낫지 않았겠나 라고 말했다. 지난 24일 서울 수서 유세에서도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자 대통령을 뽑았는데 지금 부분이 차라리 없었으면 나았을 것 같다. 했고 19일 강원지역을 찾았을 때에도 정권 심판론을 호소하며 서슬퍼런 박근혜 정권도 힘을 모아 권자에서 쫓아내지 않았나 라고 말했다. 총선 국면에서 상대 진영을 겨냥한 공세는 드문일이 아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을 발언은 대선 불복 등 역품 가능성을 우려해 조심하는 기류였다. 4년 전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더표가 통합당이 1당을 하거나 숫자가 많아지면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하자 오히려 통합당 지지율은 떨어졌다. 하지만 최근 야권에서 탄핵 발언이 자주 제기되는 것은 지지층 결집을 노린 포석에다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의 선명성 경쟁이 맞물린 탓이라는 분석이다. 24일 조국 혁신당 선거대책 위원회 출범식에는 아예 검찰 독재 조기종식 3년은 너무 길다 등의 플래카드가 걸렸다. 야권 관계자는 조국 혁신당이 더불어민주연합 범야권 비례정당의 지지율을 추월한 상황에서 정권 심판론 만으로는 지지자에게 어필하기 힘들다는 인식이 민주당 내에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여권은 대선 결과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대표가 사실상 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반헌법적이라며 공격했다. 이 대표의 발언 수위가 높아지면서 이른바 친명 마케팅을 통해 당내 경선에서 승리했던 후보들이 본선에서 이 대표가 거리두기를 시도하는 모습도 눈에 띈다. 주로 수도권 험지 후보들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민주당 후보는 24일 보수세가 강한 이 지역에서 2년 넘게 밭을 다져놨는데 최근 이 대표 강성 발언 때문에 분위기가 안 좋아졌다며 오히려 공동선대위원장 김부겸 전 총리가 도움을 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원내대표 출신인 비명계 박광온 의원을 경선에서 꺾은 김준혁 경기 수원정 후보는 22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제가 쓴 책들은 이재명과 정조를 동일시하는 내용은 단 한 줄도 없다고 말했다. 정조대왕 연구자인 그는 이재명에게 보내는 정조의 편지 왜 이재명을 두려워하는가 등을 편했다. 한 야권 관계자는 선거가 임박하면 격전지 후보들이 이 대표와 더 강하게 선을 그을 것 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 대표는 25일 선대위 회의에서 최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8일부터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을 저격했다. 이 대표는 18일은 대통령에게 대파 한단을 들고 875원이라면 합리적이라고 했던 날이라며 실원의 물가를 끼워 맞춰 별거숭이 임금님을 만드는 것 아닌가 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위원장이 세 자녀 이상 가구 등록금 전액 면제 등 총선 공약을 제안한 것을 두고는 국민의힘이 이제 정신을 차린 것 같은데 훌륭한 제안이라며 민주당의 기본소득 이념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네. 져주십시오. 이거는 중앙회부 기사였는데요. 마지막에는 쓸데없이 이재명 대표의 얘기를 길게 달아놨네요. 제가 레터에도 달아놨습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아닌 것에 얼마나 안도하는 국민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경제는요. 경제가 곧 안보입니다. 안보와 경제는 구분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뭐 이현종 논설위원께서도 뭐 설파를 하셨지만은 경제가 안봅니다. 에 그래서 지금 뭐 이재명 씨가 그랬잖아요. 양안관계 왜 우리가 아 거기에 신경을 쓰느냐 쇠쇠하자. 중국에도 쇠쇠하고 대만에도 쇠쇠하고 어? 그렇게 지내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어 외교부를 제가 어 단연간 출입한 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발언이고 대만 대만 해협이 전란에 휩싸이면요. 우리 물동량은요. 급감해요. 수출 수입 물동량 급감합니다. 대만 해협에 양안간의 전쟁이 벌어지면 우리 대한민국의 GDP가 23%가 급감한다. 이런 내용 이런 연구 조사 결과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 이 양안 관계가 대한민국 경제하고 아주 직결되어 있습니다. 아 외교부를 담당했지만 외교부를 떠난지가 이렇게 오래됐고 뭐 경제학 공부를 하지도 않았습니다만 언론인 생활을 하면서 어깨넘으로 주워드는 거 이 대한민국 경제는 세계 경제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이 무 칼로 무자르듯이 자를 수가 없어요. 우리 지금 어 이 물가 높은 것도 강달러 달러가 강세 아닙니까 거기에도 연관이 돼 있어요. 어 그리고 뭐 이재명씨 전국민에 25만원씩 줘라? 지금 문재인 정부 때 돈을 풀어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그거를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하려고 지금 금리를 높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하려면요 고금리 정책밖엔 없어요. 어 그거 하면은 국민들 힘들죠.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거 견디고 견디면서 지금 긴 터널을 이제야 조금 음 지나가려고 보이는데 거기다 또 돈을 풀자? 음 윤희숙 의원 같은 분이 어 국회에 들어와서 일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뭐 아까 아 여러 조사 기사도 보셨지만은 대단히 안타깝고요. 어 제가 이 새벽 뉴스를 선별하면서 느끼는 점 이 또 하나 있는데 에 조중동의 논조가 정부 여당에 우구적이지 않습니다. 네 아까 뭐 중앙일보도 보셨지만은 끝에 쓸데없이 이렇게 뭐 이재명 발언을 이렇게 막 중언부원 달아놨더라고요. 조중동의 논조가 정부와 여당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에 우호적이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이제 걱정하는 거는 이재명이야. 아 정부 여당에는 우호적이지 않고 이재명이 하는 짓도 못 봐주겠고 어 그런 분위기에요. 네 네 네